저희 멤버들이 수술을 열심히 펴고 있을 동안 짧게 할만한 표현은 이거 이번엔 해볼게요. 댄스복 외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장르 톡3 이런데 노래 장르 톡3는 이렇게 생겼는데 의외로 발라드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발라드 들어가서 되게 안 어울려 하시던데 저 V.O.S랑 먼데이키즈 노래 짱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V.O.S에 네 이름 불렀나바라는 노래가 진짜 많이 듣고 있고요. 힙합도 좋아합니다. 참고 좋아해요. 랩해요.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랩을 못 불러요. 제가 랩을 못해서 채원씨는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댄스복 외에 듣는 장르 저는 댄스복을 듣잖아요. 발라드가 잘 좋아요. 발라드랑 코스톡 아니면 코스톡 아니면 코스톡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채원씨는요? 저 코스톡 되게 좋아해서 10cm 노래 진짜 만들어요. 다들 이렇게 노래 취향이 다르구나. 그래도 우리는 발랄한 노래를 제일 좋아하죠? 네. 저는 다음 보여드릴 발랄한 노래는 정답이 나와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해피. 우주소녀의 해피랑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멘.